올 FC 이번 명기는 지마로 심판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심판에는 지혜마로 심판위원님 81년 프로북싱 신은왕 출신의 라운드 1 여자 경기는 2분 10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국제대학교들로 여자는 2분 10라운드 우리 양선생님 다시 한번 경렬 박수 부탁드립니다. 웬만한 남성 경기 못지않게 거침없이 지금 펀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보라지 선수는 좋은데요. 보라지 선수는 좋은데요. 보라지 선수도 스텝을 이용하면서 신체좋고 좋은 신체좋건에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지 선수는 quis 한국의 자존심과 브라질의 자존심 게임 오프 게임 오프 게임 오프 게임 오프 게임 오프 게임 오프